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가대도 연관된 찬양을 부르셨는데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로는 이때가 오순절에 해당됩니다 6월절 이후에 순이 10순절을 쓴 건데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인 오순절은 원래는 첫 곡식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계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인정하며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한국교회는 수학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를 맥주감사주일에서 7월 첫 주로 드리고 그리고 부활전 이후에 50일 후를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인재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순절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초대교회에 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모인 회중들에게 유대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선포했더니 그렇게 설교한 그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심하는 그런 지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가 부응하고 또 모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요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제 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보증하냐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하나인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말씀해 주신다고요? 성령이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성도는 당연히 성도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14절에도 그러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보혜사 보혜사에 해당되는 헬라우 원문이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원래의 뜻으로 본다면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법적 용어로 보면 변호하는 사람, 변호자,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처럼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성령이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는데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도 따라가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넬료,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요파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사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서 거의 철저하게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 이런 사람들은 이름 자체가 약간 이방적 배경을 가진대요 베드로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철저히 그런 사람인데 아니라 다를까 그가 요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정한 것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먹으라는데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안 먹냐고 그러시면서 결국 그거를 받게 하는데 그 기도가 마칠 무렵에 마침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그걸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인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는데 거기 뭐라 따라가겠습니까? 안 갈 텐데 베드로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보여주신 것도 있으니까 따라가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럼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일은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훗날에 이방인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가 막 곳곳에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 예루살렘에 서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오인이죠 이 사람들이 그 헬란 지역,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과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어도 이게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의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더 온전해진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방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뭐 날이나 음식 정결법 이렇게 지키는 것만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방 교회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방 지역 교회에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한테 이거 예루살렘 교회 가서 좀 물어보라 일종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라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이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도 잘 감당 못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려워질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를 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를 통한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가이사라 그쪽에서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일이 성령의 역사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방 선교에 길을 여시는데 역사하신 거예요 이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그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는 담대하게 그것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용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봐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성령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자라는 것이 그럼 친자 있고 양자 있고 그러면 이게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자라는 표현보다는 양자라는 표현이 더 적단합니다 그리고 친자나 양자 하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건 차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양자라는 말에 이게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아들이라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양자로 우리를 당신의 호적에 입적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란 이름도 못 불렀잖아요 그리고 기껏 부른다 그러면 좀 변형해서 나의 주인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녀로의 부르심과 종으로의 부르심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은 주인이 아무리 자신을 신뢰하더라도 주인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르잖아요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황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은 아무리 잘해도 주인한테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딸은 좀 부족해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게 특권이에요 성도의 특권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자녀임을 확인할 때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런데 다윗이 계속 쫓기다가 나중에 사울 왕조는 몰락을 했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데 이 무비보셋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 앞에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누구냐 다윗의 절친이죠 요즘 표현들 하면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게 보인 거예요 아버지는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지금 그를 살려주면 그가 내 나라를 빼앗을 텐데 내 나라가 네 것인데 너가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요나단은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하도 다윗을 미워하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도망가라고 사인을 보내겠다 사실 그 활을 싸서 그걸 찾으러 가는 종한테 그걸 찾으면 더 멀리 가라고 그러면 그건 다윗에게 한 거니까 숨어 있다가 가라고 한 건데 다윗이 그러다가 요나단이 거기까지 가죠 그래서 둘이 마지막 만남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말한 게 이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신데 혹시 내가 잘못되면 네가 내 자녀들을 좀 책임져 주고 또 네가 잘못되면 내가 네 자녀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서로 약속을 한 거죠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모른 무비보셋은 지금 할아버지 사울왕에게 쫓겼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난 이제 죽게 되었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두려워서 그 앞에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이렇게 아주 납작 엎드립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얘기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3의 1하 9장 7절 띄워주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합니다 3의 1하 9장 7절이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이게 결정적이에요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신하들 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요나단에게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내 상에서 내가 함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음식 먹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죠 이 자녀의 특권 이 자녀의 특권은 귀하고 감사한 것인데 이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기 초에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거 하면 정말 인권이 제소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거 했어요 아버지가 회사원 그러면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공무원 그러면 군인 예술가 그러면 손 들고 그래야 돼요 다 들었는데 제 짝인데 그날 어떻게 짝이 된 건데 얘는 안 들더니 갑자기 기타 그러니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랬더니 얘가 몰라도 돼 그러더라고요 진짜 싸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말하기 싫으면 싫은 거지 말을 굉장히 특명스럽게 얘기해가지고 아휴 한 학기가 좀 괴롭게 생겼다 제가 그랬어요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 학교가 미션스쿨이었는데 학교에 교목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종교 수업이 있는데 이분이 오더니만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꼭 제 자리 옆쪽에 와가지고 읽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제 짝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었던 거예요 목사님 아들 집사의 아들과 목사의 아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란 것까지는 괜찮은데 목사의 아들로 불리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 불리는 게 진짜 부담이 돼서 웬만하면 그거 말하기 싫었는데 결국 또 미션스쿨에 그때 뭐 뺑뺑이로 가는 거니까 왔고 또 자기 아버지를 아는 목사님이 또 학교 교목이고 그러니까 또 또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들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집 막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들을 목사 아들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목사가 안 될 테니까 자기 보고 신학대학교 가라는 말 하지 말라고 형이나 갔으면 형이로 하나 그냥 하고 자기한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참 꽤 부담스러웠나 보다 왜냐하면 이제 뭐만 있으면 야 너 목사 아들 아니야 너 목사 아들이 그래 막 그런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이런 것만 들어도 불편한데 부담되는데 목사 아들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더 부담이 확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사 아들도 그렇게 부담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 감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는 그냥 인간적인 걸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딸이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는 목사 아들이 가드는 부담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부담이 가져야 돼요 이건 거룩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보면 그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라 이름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집사 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나한테 성도라 그러셔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는 성도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어떤 식분보다 더 자랑스러운 영광의 이름이 성도인 겁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들에게 주는 바울의 겉면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이거 참 신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가니까 약간 더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까지는 좋은데 또 고난을 얘기하시니 이게 참 진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나 주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말씀을 잘 보면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고난보다는 영광이에요 사실은 영광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이 고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잘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고난은 영광의 예고편이다 이거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뭐에? 영광의 예고편이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뭐냐 시험이 뭐냐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고난은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에 미혹에 빠져서 잘못하고 나서 그 결과로 오는 것들을 괜히 고난받는다고 그렇게 포장하는데요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건 내가 실수한 거지 이건 고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를 위한 고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도 감사하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의 삭수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으면 저 같으면 죽지 않은 게 감사한 거죠 죄를 지으면 죽는 건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은 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좀 보내라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회초리와 같습니다 고난은 뭐예요? 회초리다 따갑고 쓰리고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로 묵상하고 성령과 동행하도록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거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죄의 길로 가고 가만 놔둬도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럼 뭐하러 건드립니까? 죄 짓고 죽을 짓 하는데 그럼 뭐하러 건드려요? 그러니까 아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실족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 안 드리고 못 드리게 해서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하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십불인자의 비유에서처럼 세상의 걱정, 염려 이런 시험 등을 통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들은 나무들은 뿌리를 잘 내려야 되잖아요 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흔드는 거예요 뭐 식물만 하면 뽑아서 그냥 옮기고 막 그러는 거죠 믿음이 자라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다시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구나 성령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 단련되어서 승군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한자는 잘 많이 모르는데 고진감래 이런 말 좋아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거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고 단단해진다 이런 건데 실제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고난을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부르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고난 가운데 죄짓지 않고 시험 가운데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평안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거 그거 모르냐고요 성경이 있는데 들어도 10번, 100번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은 거 동의가 되는 거 왜 모르냐고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그게 내 힘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인공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에 보금지 운동이 막 일어날 때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에 또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성령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전당의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사랑받한 일으신 γ esperanan